아, 아가씨는 왜? 하, 하, 하필이면...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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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저번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아, 근데... 마, 마침 일자리가 난 거구나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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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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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점점 전에 했던 일이 그, 그, 오도, 오도바이 타는 일보다 훨씬 위 위험 했나 봐요 위험한 거 보다 지경이 더 힘들어요 지금 아저씨 말 듣는 것처럼 아 아저씨 아닌 무슨 무슨 일이었는데요 똘이 방 으 아 아 예 애들 봐주는 거 말썽 부른 애새끼들 한테 질렀거든요 하지만 모두 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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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에는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 하나쯤 준비해 나야죠 뭐 사고서 같은 자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죠 야 선생님 泥인데 누가 갈래